KT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본업인 통신업에서 호실적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업인 부동산과 호텔 사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KT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영 조정하는 등 실적 개선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는 국내 주요 호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미 서울에만 4개의 호텔이 있고요. 내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앞에 5번째 호텔을 새로 엽니다. 기간 통신사였던 KT가 호텔 사업에 뛰어든 이유와 사업성을 살펴봤습니다. KT 호텔 공통점은 통신기술과 장비 발달로 필요 없어진 전화국 자리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자 부동산 가치로 올리는데 호텔업이 가장 적합한 수단이란 판단에 섭니다. 사업은 KT 부동산 계열사 KT 에스테이트가 주도합니다. 신규 호텔이 들어서는 곳은 과거 KT 강북지역본부가 있던 곳으로 자양1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의 일환입니다. 34층 규모의 호텔 및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통신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기존의 통신시설을 보유하던 빌딩들에 대한 유효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런 유효 부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자산 가치를 높일까라는 관점에서. KT의 다섯 번째 호텔은 글로벌 호텔 체인, 아코르 브랜드, 앰버서더 구입 풀만 호텔. 5성급의 럭셔리 호텔로 KT는 자체 운영이 아닌 글로벌 호텔 체인의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수익성 변에서 유리하고 글로벌 호텔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인지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입니다. 호텔업, 정확히 KT가 부동산을 호텔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정부에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빌딩을 개발할 때 용적료를 더 주는 그런 혜택 사항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시기에 서울 중심권역에 위치해 있던 유효 빌딩은 호텔로 ICT를 접목시켜서 개발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현재 성적표는 어떨까? 업계 2위 객실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는 르 메르디앙 명동을 비롯해 대부분의 KT 호텔들의 객실 점유율은 대부분 80%를 넘기며 호조인 상황. 한정된 좌석을 가진 항공사처럼 한정적인 객실을 가진 호텔 실적이 상승세일 수 있는 건 수요 증가에 따라 객단가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호텔업이 호조란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9년 대비해서 한 80% 정도의 수준에서 90%, 호텔은 한 75%만 넘으면 잘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2019년도에 객실 가격을 따지면 한 20만 원 중반, 후반 되면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요즘은 저희 호텔이 40만 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KT 호텔 실적 호조는 명동과 동대문, 압구점과 잠실 등 서울 주요 노른자 땅에 위치한 점과 코로나19로 확산한 호캉스 문화, 글로벌 브랜드 역량과 KT의 ICT DNA를 결합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018년에 국내 최초로 AI 호텔 로보텔 동대문을 오픈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명동 르메리디앙 오픈을 했었는데요. 중국인 고객분을 모시고 호텔 투어를 하던 중에 심지어 직접 중국어로 객실에서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는 걸 시연을 해드렸더니 굉장히 고객님께서 놀라시더라고요. 로봇을 씀에 따른 인건비의 절감 같은 효과들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호텔도 3, 4년 연륜이 쌓여야지 더 많은 고객들이 오시거든요. 긍정적이게도 1년 6개월 됐는데 자리매김을 잘했단 말이죠. 제가 묻고 갔던 고객분들한테 메일을 다 쓰거든요. 저희가 한 12% 정도 돼요. 저희가 뭐를 더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호텔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호텔업 허조와 분양 및 임대 사업의 균형 잡힌 성장으로 KT 에스테이트 실적은 지속 상승세입니다. 지난해 21.8%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인 데 이어 올일문기 매출 성장률 역시 20.3%를 기록하는 등 견고한 성장세로 KT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G 시장 포화로 유무선 통신 사업이 치열해지자 KT가 부동산을 비롯해 금융과 미디어 콘서트와 콘텐츠, 클라우드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동북권역에는 저희처럼 글로벌 브랜드를 하는 호텔은 좀 없습니다. 성수 개발 지구, 인근 비즈니스 수요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가속단위, 호캉스 등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고객들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선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지역에 전화국 부지를 보유한 KT가 새 성장 동력으로 호텔 사업을 비롯한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육성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델리TV 문다희입니다.